안녕하세요 SK중권 이효석입니다 오늘은 그 이효석 와이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뭐 연휴 기간 정리한 내용도 올리고 최근에 또 영상도 많이 올리고 해 가지고 오늘은 좀 짧게 빨리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뭐 집에서 지금 이제 뭐 새벽에 지금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번 연휴 동안에는 아 별로 못신 것 같아요 아 이쪽 언제 놀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뭐 그럴 때가 이렇게 좀 일할 때 하는 거죠 뭐 그죠 자 이번 주는 그 비상장에서 상장 이라는 시장으로 어 넘어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음 이 주제가 상당히 좀 중요한 주제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주제 안에 어 금리라는 것이 좀 포함되어 있고 어 쿠팡 이슈가 되긴 했지만 앞으로도 많은 기업들이 아마 이제 어 이전에 좀 생소했던 그런 기업들이 상장이 될 겁니다 그 상장이 될 때마다 우리는 피할 수 없어요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한 고민을 피할 수 없는데 그 핵심이 되는 것은 결국은 금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금리 안에 많은 것을 녹여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어 오늘부터 이제 또 아직 다시 이효석 아카데미 시작을 할 텐데 어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어 뭐 언제 이번 주에 다 끝나진 못할 것 같아요 이제 금리에 대한 얘기를 아주 자세하게 좀 다뤄볼 생각입니다 마침 또 지난번에 저희가 공매도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게임스탑 얘기 나와서 막 이슈가 됐던 것처럼 아마도 이번 주 뭐 다음 주에 걸쳐서 금리가 상당히 이제 주식시장 내에서도 이슈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 다행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그 확실하게 알고 짚고 넘어가시는 게 필요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시작할게요 금리가 올라가면 주가가 좋냐 뭐 이런 계속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 근데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주가가 안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고 실제로도 그런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최근에도 그 경우를 보면은 음 2018년 2월 달에 한번 그랬구요 2018년 11월 달에도 한번 그랬습니다 자 보시면 검정색이 주가구요 빨간색이 금리입니다 근데 이제 이때 금 주가가 안 좋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때도 주가가 안 좋았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랬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금리 레벨이 이 정도 수준에서 움직일 거라고 그냥 가만히 생각할 때는 주가가 관심이 없어요 금리가 오르든 빠지지 별로 상관 없어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크로는 어떤다고 했죠 농구를 할 때 왼손은 거들 뿐 그러니까 더 평소에는 신경 안 쓰다가 오 이거 뭐야 문제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올 때 관심을 가져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그림이 이제 뭐냐면은 금리가 자 여기서 이 레벨에서 오 이거 뭐야 이거 올라가는 거 아니야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올 때가 이제 사실 주가에 한 번씩은 충격을 줬던 게 맞다 그 내용을 좀 보시구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금리 수준은 어떠냐 라고 보면은 10년물 금리를 이제 많이들 보시니까 10년물 금리 기준으로 보면 1.2% 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1.2% 를 왜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냐면요 여러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이때가 이제 코로나가 터졌을 때 잖아요 코로나가 터졌을 때 금리가 한번 빠졌다가 다시 올라왔다 내려왔는데 이때 이 점이 1.2% 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지난 한 거의 한 한 1년여 동안에 우리 눈높이에 익숙해져 있던 금리 레벨은 에이 1.2%는 못 넘겠지 라는 생각이었는데 여기를 이제 넘어가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의 기본적인 가정은 1.2 를 한 번에 이렇게 넘어가기 어렵다 라는 가정이지만 제 생각이 안 맞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넘어가게 되면 주가가 일시적으로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걸 감안하셔서 운용을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솔직히 매크로를 안 봐도 됐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조금 한 번쯤 체크 금리도 한 번씩 보시면서 체크를 하셔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는 환율인데요 환율도 중요합니다 이제 그 환율이 이제 그 이게 그 빨간색이 뭐냐면은 아시아 통화 인덱스라고 달러 대비해서 올라가면은 달러가 약세고요 밑으로 내려오면 달러가 강세입니다 이제 놀랍게도 코스피하고의 코렐레이션이 굉장히 높아 보이죠 이럴 때는 좀 환율이 더 가기도 했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이렇게 비슷하게 올라갔는데 주가가 조금 더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환율이 일로 내려온다 라고 하면 다시 말하면 달러 강세가 된다 라고 하면 주가도 같이 동반해서 하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이런 거예요 금리가 어떤 일정 수준의 트리거를 넘어서는 타이밍인지 아닌지를 좀 잘 봐야 된다 그 기준은 1.2%고 사실상 금요일날 한 번 올라갔기 때문에 어 요거는 조금 부담스럽긴 하다 하지만 어 달러까지 만약에 강세로 뭐 급한 강세로 전환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아직은 괜찮다 라는 생각으로 보시면 된다 하지만 어쨌든 이게 지금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매크로 차원에서는 조금 지난번에 뭐 제가 이제 한 달 전부터 조금 매크로가 조금 그냥 뭐 그렇긴 해요 라는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뭔가 이렇게 굉장히 우리나라 시장에 우호적인 환경은 아니다 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주제에 이제 비상장에서 상장으로 라는 제목으로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 그 쿠팡이 IPO를 합니다 이제 이거를 제가 이제 비상장 기업의 특징이 뭐냐면요 비상장 기업이라는 것은 상장이 돼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장이 안 돼 있는 장외 시장에서 끼리끼리 끼리끼리라는 표현이 너무 좀 아닌가 쿠팡을 예를 들었고 쿠팡에 대해서 이제 투자자들은요 쿠팡을 거래를 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쿠팡의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지금까지 거래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굳이 뭘 쿠팡이 뭐 막 장에서 올라가든 말든 뭔 상관이에요 관심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 그냥 뭐 저들끼리 리그인가 보다 뭐 손정우 회장님이 뭐 좋게 보시나 보지 뭐 계속 돈 넣어 주나 보지 뭐 이런 식으로만 이제 생각을 했던 어떤 관심이 없어도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상장 시장으로 올라오게 되면 자기가 아니든 자이든 타이든 간에 상관없이 쿠팡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강요를 받게 됩니다 펀드 매니저라면 당연히 너 이거 IPO 들어갈 거 안 들어갈 거야 부터 시작해서 너 이거 그 지수에 편입되어 있는데 이거 살 거야 안 살 거야 엄청나게 많은 압박이 들어와요 너 이거 지금 비싼 거 같아 싼 거 같아 이런 거죠 제가 지난주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트코인도 금융의 전문가라면은 비트코인 이거 어떻게 생각해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제는 잘 모르는데요 이런 거는 안 통한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더 많은 애플도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또 뭐 테슬라도 그렇고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지금 비트코인에 대해서 조금 더 우효적인 스탠스로 바뀌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이 질문에 대해서 반드시 대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또 숙명이기도 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비상장 기업이 상장 기업으로 넘어오면서 자꾸 이런 기업들이 넘어오면서 기존의 상장 시장 즉 유통 시장에서는 아 이런 거 이런 거 다 잘 모르겠는데 아 이거 진짜 너무 비싼데 이거는 나는 이거는 아니야 아닌 거 같아 나는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어쩔 수 없어요 이거 해봐야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그냥 뭐 이익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아이고 진짜 이거 PER 100배 1000배인데 이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거예요 이 기업이 이제 뭐냐면 우버인데요 이제 그 그림이 좀 작네요 근데 이제 처음에 상장했을 때에 비해서 정확하게 반 토막 이상 났습니다 한 60% 정도 주가가 빠졌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한 번 더 빠졌으니까요 물론 이때 이후로 지금 주가는 뭐 한 4배 정도 올라서 60불 정도 수준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우버도 이제 안정화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어 이 과정에서 상당히 이제 유통 시장이 있는 매니저들도 힘든 거예요 아 나는 맨날 저기 어닝이 얼마 해가지고 PER이 뭐 뭐 15배면 비싸고 10배면 싸고 뭐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무슨 무슨 매출액으로 가지고 뭐 하고 그러고 막 아 무형 자산이 어쩌고 막 아 이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음 그 어렵다는 거죠 힘들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러면 이런 거죠 이제 비상장 기업이 맞냐 상장 기업이 맞냐 이런 개념보다는 어쨌든 비상장 기업에서는 계속해서 올라올 겁니다 야 이게 기존의 밸류에선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기업들이 계속 상장 기업으로 몰려와요 그러면 비상장 기업을 하시는 분들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도 걱정이에요 왜냐면 이거를 과연 상장 시장에서 받아줄 수 있을까 야 이거를 인정해 줄까 이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여기서는 하고 있는데 그냥 여기서는 지금 돈으로 막 밀어 올리면서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죠 오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제 이쪽으로 오니까 야 이건 아니야 그러면 쪼트 하면서 가격이 빠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서 상장 기업에 적응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음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비상장에서 상장으로 넘어올 때 그리고 이제 상장 기업에 있는 많은 매니저들이 당황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어쨌든 고민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아 이거 밸류에선 어떻게 해야 되지 아 내가 이제 그동안 했던 거랑은 상관계가 없는 건데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는 거고 어떤 밸류에선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자 이제 이 얘기를 드리면 음 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얘기가 뭐냐면 자 너는 그러면 이제 이번엔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이런 얘기가 필연적으로 나옵니다 This time is different. 발음이 안 좋네 이번엔 다르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말이지 너 너처럼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번엔 다르다고 했던 사람들 있잖아 다 골러 갔어 그 사람들 다 지금 옷 벗고 뭐 야 지금 뭐 뭐 법을 터져 가지고 난리야 이번엔 다르긴 뭐가 달라도 다 똑같지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분들한테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번에만 다른 거 아니에요 매년 달라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치 않나요? 매년 달라요 매년 보세요 저기 어느 한 해라고 똑같은 해가 있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 해는 어떤 한 해라도 어떤 그 뭐 어떤 어떤 데는 이게 잘 나오고 어떤 때는 이게 잘 나오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큰 흐름에서 보면 제가 생각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는 무용자산 이라는 거예요 무용자산이 엄청 중요해지는 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번엔 다르다가 아니고 매년 다르다니까요 매년 다르다 매년 다르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이런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렸던 시장에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래 그 시작이 바로 저는 이제 금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이번 주에도 이제 이런 그 코스트 오브 에쿠티 뭐 ERP 뭐 이런 얘기를 계속 드리겠지만 복잡한 내용인데 이번 주에 이제 내용을 아신다는 가정하에 이제 설명을 드리고 이번 주 아카데미를 통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COE라는 거는 주식에 적용되는 금리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COE는 뭐랑 뭐로 구성되어 있냐면 무이염 채권의 금리와 ERP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이염 채권 금리는 금리 이거는 심리 이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 미국 심련물 금리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1980년대 초반이 피크였었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빠졌습니다 근데 이 미국 심련물 금리와 ERP를 더한 게 이제 코스트 오브 에쿠티예요 근데 코스트 오브 에쿠티에서 그러면은 ERP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를 봤더니 이 그림에서 보시면 많을 때는 50%였다가 쭉 빠져서 2000년대 초반에는요 20% 초반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80%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2000년대 초반에는 ERP가 이렇게 낮아졌고 어 심련물 금리는 이 정도 됐으니까 이걸 두 개를 더한 게 예를 들자면 뭐 8% 9% 정도가 코스트 오브 에쿠티였다 라고 하면 코스트 오브 에쿠티에서 ERP가 차지하는 비중이 20% 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2%니까 그죠?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 이게 너무 낮아져 가지고요 ERP의 비중이 80%다 즉 코스트 오브 에쿠티에서 ERP 즉 심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졌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금리가 여기서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어 걱정을 하고 의심하고 어 비판적 사고를 가지고 이렇게 조심하고 이거 다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주식에 적용되는 금리라는 관점에서 보면 심련물 금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ERP가 중요한데 ERP라는 것의 의미는 어 주식에 대한 선호도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것이 낮아지는지 여부를 보기 위해서는 글쎄요 당분간은 이게 쉽지 않을 것 같다 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 여러가지 이유는 기업의 실적이 괜찮아졌고 여러가지 펀더멘탈 좋고 우리나라가 처한 환경이 과거랑은 다르게 좋아진 환경도 있고 하니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아직은 뭐 그렇게까지 심하게 걱정해야 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가지 오늘 말씀을 드렸고요 비상장에서 상장시장으로 넘어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금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제가 최근에 클럽하우스나 이런 거 통해서 많은 분들하고 가보면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의 얘기를 제가 들을 수가 있거든요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많이 듣거든요 요새는요 근데 이제 저한테 개인적으로는 가장 인상 깊었던 얘기들은 실리콘밸리에 있는 PM들 그러니까 이제 프로젝트를 매니지하는 그런 어떤 소위 말하는 미니 CEO들 얘기하는 걸 들은 적 있어요 아 저는 그때 많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에서 우리나라 분들이세요 우리나라 분들이 실리콘밸리에서 일하시면서 여러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느낀 거는 뭐냐면 아 이분들이 하고 있는 거는 대부분 우리가 오프라인 상에서 있는 여러가지 일들을 여러가지 현상이나 여러가지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온라인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일들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구글에서도 있었고 뭐 핀터레스트에서도 있었고 여기저기서 이제 어떤 프로젝트를 했는데 이거는 이게 어쩔 것 저쩌고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했죠 너무 굉장히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저 들으면서 막 이렇게 들으면서 일도 하고 그랬는데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실리콘밸리는 이 수많은 그런 정말 똑똑하고 유능하시고 이런 분들이 아 하고 계신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으로 옮겨 놓는 작업을 하고 계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지금 성장이 나오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앞으로 이게 언제까지 진행이 될까 생각보다 오래 진행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요즘에 이제 드는 제가 이제 반성하고 있는 건 뭐냐면 제가 이제 뭐 플랫폼 그리고 이제 무형 자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 스스로도 너무 낮게 평가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반성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남은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좀 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현석의 와이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드리는 마지막에 드리는 이유는 뭐겠어요 만약에 금리가 뭐 오른다고 해가지고 주가가 막 그런 종류의 저희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고 있던 뭐 인터넷 관련된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플랫폼 기업이라든지 이런 단단한 기업들이 주가가 빠진다 이야 그럼 이거는 왜 이렇게 할인을 많이 해주지? 라고 하면서 구명조끼를 입은 분들은 과감하게 사시면서 기회를 활용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마지막에 꼭 클럽하우스에서 들은 얘기들을 이야기한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의중이 정확하게 전달되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